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부끄러워 이런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tengo verguenza 이 표현도 알고 계실 수 있구요. 혹은 me da verguenza 이 표현도 알고 계실 겁니다. 여기에서 나오는 verguenza 라는 것은요. 여성 명사로서 부끄러움 이라는 명사에요. 여기서 me da verguenza 할 때는 dar 동사 주다라는 동사의 관용어 구구요. tengo verguenza 라고 할 경우에는 가지다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쓰는 겁니다. 이럴 때 dar 동사는 항상 3인칭 쓰는 거 잊지 마세요. 자 여기서 me da verguenza tengo verguenza 똑같은 표현을 알려드릴게요. me da corte me da corte 그렇다면 나 혼자 노래하는 거 부끄러워 창피해 라고 한다면 me da corte cantar sola 이렇게 쓰는 거예요. 혹은 나 스페인어로 말하는 거 부끄러워 라고 할 경우에는 me da corte hablar en español 이렇게 사용합니다. 이것도 재밌죠?